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제목은 이제 N수생을 위한 퀘스트인데 사실 고3 친구들도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전반적인 수험생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드리겠죠.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살면서 좀 느낀 것들, 그 다음에 공부를 해오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으니까 느낀 것들 종합해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일단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 게 맞을 것인가. 근데 또 이제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어.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다 너네한테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현대사에서 선택적으로 잘 받아들이시되 원래 이제 듣기 싫은 얘기가 더 이제 도움이 될 때도 있죠. 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단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작년의 나 그리고 올해의 나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일단은 주제를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를 하기 또는 이제 재수 이상을 하기로 일단 결심을 한 이유는 먼저 이제 2019학년도 수능을 빼놓을 수가 없죠.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국어시험 때문에 되게 얘기가 많고 이슈가 되게 많았었어. 그러면서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은 살짝 좀 묻히면 더 없지 않아 있고 다른 과목은 언급도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결론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이제 쓸쓸하긴 한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건 덮어놓고 여러분 이제 결심을 했으면은 이제 앞으로를 또 더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작년의 나 그리고 올해의 나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수업할 때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어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인간의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뭐 사람은 고쳐쓰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농담처럼 얘기했던 게 되게 이제 싫어하는 이제 그 한국에 나오는 드라마들 뉴스 중에서 이건 전 세계 공통인데 뭔가 주인공이 갑자기 이제 그 플로우스 진행이 되면서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런 일은 잘 없거든요. 그게 되게 이제 너무 이렇게 자기적이지 않나. 물론 어떤 이제 그 영향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방향 또는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단은 살짝 선회를 할 수 있으나 근본 자체가 바뀌는 건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드라마니까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매일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과연 내가 이 가고 있는 이제 인생의 큰 줄기에서 크게 일단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거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제 학교 다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게 너무 할 게 많은 거야. 너무 할 게 많다는 게 뭐 단순히 징징이 된다가 아니고 이거는 스케줄 자체가 불가능해요.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 수업을 일주일 내내 거의 일단 이제 들어.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제 수업만 듣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니까 과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과제도 해야 되고 이제 페이퍼도 써야 되고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그게 스케줄 이제 쭉 보면은 저 대학교 때 썼던 이제 뭐 플래너와 비슷한 것들을 보면은 엉망이에요. 말도 안 돼. 이거 이제 암튼 해가지고 이때 뭐 꾸덕꾸덕 이제 가긴 하잖아. 근데 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일단 불렀던 이제 뭐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써드릴게요. 자 이거 뭐 검색해보셔야 일단 아마 나올 거야. 자 요렇게 일단은 나오는 일단 말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말을 듣고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1학년 땐 잘 공감 못 했어. 그러니까 스탬프드 덕 신드롬 이렇게 일단 돼 있는 게 어떤 현상이죠. 스탬프드에 있는 오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지금 오리에 한번 키웠던지 스태프드에 남도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1학년 때 되게 일단 고민이 많이 했던 게 항상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본인만 생각할 수가 없어. 그 주변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같은 수학과 친구야. 같은 수학과 친구인데 아니 이제 수업을 같이 이제 비슷하게 일단 스케줄을 짜서 일단 듣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근데 저 친구는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다닐 학교는 이제 캘리포니아니까 이제 막 이제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막 풀밭에 요가하고 막 이제 풀밭에 누워서 책이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다들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저 친구는 굉장히 여유로워 보여. 그리고 나는 너무 할 게 많아서 진짜 막 구역지 막 구토질을 하면서 일단 공부하는데 저 친구는 밥 먹을 때나 그냥 평소 모습을 보면은 너무 평온해 보여. 근데 그러다가 나도 이제 이 단어를 알게 된 거지. 이게 이 단어를 알게 되면서 아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어도 마찬가지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야. 아주 편하게 막 이제 뭐 쉽게 좀 예를 들면은 이게 호수가 있어. 저 대학교 옛날 때 기숙사 뒤쪽이 호수가 실전한 게 있었어요.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이게 우리 어떻게 그리냐.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단은 잘 있어. 근데 나도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몰랐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제 아 쟤는 너무 즐겁겠다. 항상 그 분이 그 생각했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생각이 있겠냐. 그냥 막 이제 흘러다니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밑에 페달질을 엄청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우리 라는 친구가 우리 친구랑 좀 웃긴데 이 페달질을 격심하게 이렇게 일단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물론 나아가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냥 현상 유지하기 위함도 있다는 생각은 그때 딱 해버렸거든. 근데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를 대학교에 딱 바꿨던 게 뭐냐면은 일단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하다 보면은 앞으로 갈 수도 있지. 아니면 뭐 뒤로 갈 수도 있지. 아니면 옆으로 일단 엎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끝까지 페달질을 하자. 실제로 이제 이랬어요. 이게 정말 무서웠던 게 다들 너무 여유로워 보이고 막 넘치고 막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다들 너무 여유로 보이는데 하지만은 실상은 저만큼 다들 고생을 한다는 거지. 물론 이제 고생하는 정도가 조금 다르겠지만은 다 같이 일단은 아무도 모르게 우아하게 페달질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대부분이 현상 유지를 하죠. 근데 현상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가면서 저희 거는 굉장히 소규모라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수업할 때 얘기 한 번 했었는데 처음에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일단 이제 그 레지스터를 수학가로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다 같이 다니다가 이게 전국이 좀 어려웠어요. 어렵다 보니까 막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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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졸업식 때는 우리 졸업식은 너무 한산했었거든요. 과별로 졸업식을 마지막에 따로 하는데 우리 거랑 그 다음 맞은편에 있는 이제 화학과 그 다음은 이제 물리학과 이런 데는 거의 이제 뭐 그냥 소규모 회의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이제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어 제 생각은 그래. 나는 그럼 과연 이제 페달질을 해가지고 막 이제 질주해서 1등을 한 우리는 아니었어. 이제 대학교 때. 그게 아니었고 그냥 어떤 식이었냐는 현상 유지를 하려고 매번 열심히 하는데 어 이 와중에 가라앉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좀 현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대입시켜서 할 때 말씀을 좀 드릴까를 좀 고민해본 게 결국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 전제로 하면서 그래도 이걸 이제 유지를 하려고 치면은 정말 끝까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보통 내 경험상 봤을 때 이 유자적하면서 막 떠 있으려고 치면 엄청나게 페달질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해야지 여러분이 현상 유지가 될 거야. 그것도 안 하면 도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되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위얼리티가 되니까 좀 잘 좀 이해를 좀 하고 흡수하고 여러분이 맞닥뜨린 그 여러 가지 일단 상황들과 좀 이제 대비를 시키거나 아니면 흡수해서 좀 이제 받아들여서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살아가는 기본적인 모토 중에 하나는 더 잘하려고 이제 애썼던 시절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 저 강사 초기 때나 이제 뭐 1, 2년 차 때는 더 잘하고 싶고 욕심이 있으니까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고 더 혹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잘 몰랐죠.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제일 할 수 있는 맥시멈 항상 땡겨서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항상 이 생각을 했었거든 아 내가 앞으로 나가는구나 나가는 거 하는데 나가는 거 같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았어.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국 페달질을 열심히 하면서 그 페달질을 할 수 있는 근력과 근성 그 다음 체력을 일단 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대비시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강사 초기 때는 수업을 일주일에 16개, 17개씩 했어요. 거의 이제 쉬지 않고 월어선 금태를 다 했었거든요. 그냥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수업을 잘하고 이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고등학교상 내용에 대해서 더 엄밀하고 잘하려면은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휴식을 하지 않고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 물론 이제 중간중간 휴강하고 이제 그럴 때는 저도 쉬지만은 쉬지 않는 것처럼 일단 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단순히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때로 기본 마인드는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하는 게 발전이 될 수도 있으나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거야. 그냥 그런 마음 가짐으로 일단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일을 제가 한 지 이제 9년 차가 돼요. 현장 가입부터 해가지고 이제 9년 차가 되는데 계속 일단은 비슷한 강도가 아니고요. 사실 더 인텐스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 작년에도 참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오래 해보니까 오래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오래 더 잘할 것 같아. 라는 그냥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건데 저야 지금은 이제 취미가 일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특기가 또 일이 되었고 공부하는 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이제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고3이 지나고 뭐 재수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더 많은 일들이 닥칠 건데 지금 이제 이걸로 일단 좌절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어요. 왜 안 해본 게 너무 많고 못 해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항상 어릴 때 그 생활을 했어.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요. 대학교 3학년 때 졸업을 좀 일찍 했어요. 이제 전체 학기를 다 다니지 않고 이제 조기 졸업을 했는데 뭐 대단히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하면서 막판 중 가서 이제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보다 거의 한 20kg가 빠져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뭐 먹어들다 흡수가 안 되는 거야. 뭐 몸도 안 잡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그때 그냥 이 생각을 해서 아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었어요. 사실 무슨 의미인가 싶으면서 이 전공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일단 이제 뭐 졸업논문 쓰고 이제 공부하고 막 이제 그런 와중에 내가 들었던 생각이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 내가 이제 살면서 계속 어릴 때로 공부 안 했던 게 아니니까 계속 페달질 하면서 왔는데 여기까지 일단 왔으나 또 다른 페달질을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었는데 아 그냥 프로그러셉하게 앞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면서 계속 그냥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잘 전달을 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근석을 좀 기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일단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어떤 한 분야에서 이제 뭐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막 훈계질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들이 내가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때 느꼈던 그 감정하고 참 비슷하지 않을까인데 제가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 더 살아보니까 아 결국에는 계속 하는 게 맞구나. 단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일단 항상 전제로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럼 쉽게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똑같나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페달질 하면서 원동력을 계속 쌓는 거고 체력을 계속 기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너도 모르는 순간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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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옆으로 네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제가 예전에 그 마지막 이제 수능 바로 직전에 이제 페얼 퀘스트를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 가고 싶은 방향이 동쪽일지 서쪽일지는 모르겠으나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사실은 서쪽이 나와. 지구를 잘 생각해봐. 그치?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동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고하는 게 맞다는 소리지.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게 맞다는 소리야. 그래서 참 이제 다들 처한 사항이 너무 다를 거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현대사에서 뭔가 이제 딱 한 가지 일단 이제 에센스나 맥심으로 딱 일단 줄여가지고 뭔가 이제 딱 주장하기가 좀 뭐 이제 좀 불편하죠. 약간 좀 불편하긴 하나. 제가 이제 한 얘기에 이제 핵심을 잘 일단 생각하시면서 좀 이제 본인에 대해 좀 생각하는 기회도 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다시 이제 공부 얘기를 좀 돌아오면은 처음에 굉장히 뽐뿌질이 막 되면서 열심히 굉장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예전에 자기가 하던 것보다는 당연히 일단 제수라거나 삼수라거나 이제 등등 하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되고 많이 하게 될 거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알았던 것도 다시 다시 알게 돼요. 그게 일단 묘미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 생각을 좀 할 필요 있어. 너무 이제 초반부터 일단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거나 막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지. 막 이제 장대하게 일단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그 실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오늘 패배감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조금씩 바꿔나가야 돼.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고 그 스스로에게 보상도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맨날 보상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야.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완급 조절을 잘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스로 좀 잘 컨트롤해 나가는 자 그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자 아무래도 그렇게 일단 이제 좀 1년을 이제 본인에 의해서 스스로 좀 오르지 잘 썼으면 좋겠어. 잘 썼으면 좋겠어. 물론 다들 처한 상황이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한 가지로 압축해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지만은 자 무슨 느낌인지 알 거고 보세요. 결국 핵시만 다시 한다면은 작년에 나랑 올해의 나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 자체는 똑같은데 자 내가 조금 더 페달질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게 언제 일단 원동력을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하자. 라고 일단 내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사실 더 미안하긴 해. 더 미안하긴 하거든. 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라고 일단 얘기를 써놨는데 어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재수를 딱 결심하고 자 마음가짐이 일단 끝났고 이제 페달질환이 준비가 됐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부터가 출발인 것 같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다는 게 보세요. 여러분 이제 간혹 이제 재수나 이제 그 이상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 생각하거든. 기존에 자 이것도 좀 비교를 좀 잘 해보세요. 자 기존에 본인이 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수정하고 자 보완하는 거는 어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하길 바라거든. 기존에 알던 거는 그냥 예전 과거로 좀 내비 두시고 모든 감이 마찬가지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자 얘는 새로 하는 거야. 자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요. 아예 잊지는 못할 거예요. 이건 학습이고 네 거야 이제. 네 거기 때문에 보세요. 새로운 거를 다시 층층이 겹겹이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게 다시 수정되고 다시 보완이 되고 더 예쁜 그림이 나왔고 더 예쁘게 했던 건물이 지워질 거란 소리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 간혹 이제 이런 이거 이제 얘기를 왜 드리냐는 재생들 중에서 간혹 이런 얘기하거든. 어 다 아는 건데 내가 왜 또 해야 되지? 야 그러면은 다 아는 거는 그냥 1년 있다가 시험날만 시험 보세요. 라고 또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고 보완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예전 거를 그냥 업고 그냥 이제 그냥 업다고 치고 물론 마음속에 당연히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야.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일단 겹겹 일단 쌓아 나가는 것도 괜찮아. 하다 보면은 예전 했던 게 다시 떠오를 거야. 이 과정은 제가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년 이제 그 교재를 일단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강의를 촬영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 다시 일단 생각해 볼 때 쓰는 방법이 저는 수정하고 보완도 많이 하지만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작업을 해보거든요. 그 흐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을 지금 들어보신 친구들 알겠지만은 어 교재 제작 단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할 때 맺고 끊는 거 등등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완벽하게 구상을 다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 구상을 내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거의 1년 내내 거의 다 메모를 해놔요. 메모를 해놓고 아 내가 2단계에서는 이렇게 일단 플롯을 짜서 수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 이제 이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그거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다 써놓는 편이거든. 그래야 나도 안 까먹으니까. 그건 뭐냐. 매년에 마음가짐이 나도 사실 이제 올해 다시 하는 거잖아. 나도 또 이제 구수째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예 새롭게 다시 해요. 근데 이게 참 괜찮았던 게 뭐냐면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막 하다 보면은 보완이 돼. 자동으로 보완이 되고 자동으로 또 수정이 되기 때문에 더 예쁜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이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메가스터디 데뷔해서 일단 나왔을 때 참 수업을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떤 기회가 있어서 예전에 했던 수업을 한 번 찾아봤는데 경악했어요. 내가 저러고 수업을 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이게 매년 느끼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올해도 참 수업을 정말 이제 개별,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교재를 개정작업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봤더니 뜨악하는 순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뜨악하는 순간은 항상 메모가 돼 있지. 메모가 돼 있고 아 저걸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똑같죠. 매일 공부하고 수업하고 그 다음 이제 치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또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뭐 이제 아쉽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이게 학회 된 거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막 이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거를 막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다 아는데 왜 내가 수업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널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애들이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아는 거를 왜 다시 해야 되지? 아니 뭐 수업 들으면서도 예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면서도 아니 이거 아는 거 왜 다시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 발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어떤 혁신이나 변화는 처음부터 다시 했을 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일단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랑 비슷하게 일단 제가 대비를 시켜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다 보면요. 약점 중에서 장점이 또 발견할 수 있고 장점 중의 약점을 또다시 일단 발견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단 좀 하길 바래. 알겠죠? 다시 한번 쌓아가면서 체계를 한번 잡아보라는 소리야. 자 이건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일단 처음부터 쌓아 나가면서 알았던 거는 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안도를 좀 느끼시고 그 의심해야 돼. 내가 정확하게 아는가에 대한 의심도 반드시 해보신다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연 올해 이제 수능에서 수학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가? 라는 일단 제가 질문을 좀 던질게요. 아마 이제 많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사실 이제 수학 자체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없을 건데 아무래도 수학 점수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제 그럴 수 있거든. 왜냐면 100점 아니고 사실 만족이 안 될 수가 있잖아. 그렇다고 치면은 자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자. 수학이 직접적으로 했던 타격이 됐던 이제 2019학년도 수능은 아니야. 아니야. 자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 전체를 발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올해 같은 게 너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어 시험을 보면서 일단 이제 멘탈이 썰려 내려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정신화도 없어. 그 이제 정신줄을 잡고 수학을 막 푸는데 풀다 보니까 예전하고쯤 시험이 달라져서 중간중간 막히는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긴장감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 저희 수능 날 연구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뜨게 일단 기다리면서 아무튼 이제 다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국어 시험이 끝났어요. 국어 시험이 끝났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생각이 없었냐면 커뮤니티 반응들이 이제 이런 식이었거든 아 국어 뭐 어렵지 않네요가 반응이 사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이런 거에 신뢰를 안 한 이유가 시험을 직접 그 본인 인생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서 긴장감 있게 거의 모든 변수를 일단 다 컨트롤하면서 시험을 보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책한 말이야. 국어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시험지가 뜨잖아. 시험지가 뜨는데 아니 시험지를 푸는 데 시간이 걸릴 건데 어디 시험지 뜨자마자 누가 어떻게 일단 난이도를 얘기를 하냐. 되게 웃겼던 게 국어 시험 딱 끝나자마자 시험지가 딱 떴어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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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그 정도에서 대부분 의견이 난 진짜 조금 놀랐던 게 국어가 쉽다 했어. 국어가 어렵지 않구나. 쉽고 6월달, 9월달 이 정도일 수준일 때 나왔으니까 그냥 해볼만 하네 하면서 굉장히 무책임한 글을 쓰더라고 그러다가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국어가 쉬웠으니까 우리 이제 이걸 볼 수밖에 없으니까 국어 쉬울 수밖에 없으니까 뭐 수학도 괜찮겠지 라고 했는데 웬일? 끝나고 나니까 국어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런 글지 다 사라지는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본인이 느끼지 않고는 이 긴장감 이 난이도에 대한 모든 얘기는 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단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제 그 6월달이나 9월달 시험 보고 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 때 저는 단 한 번도 시험에 대해서 못을 박은 적이 없거든요.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잘 안 한 이유가 시험을 보러 가면 무조건 어려워요. 무조건 어려워. 저도 이제 학교를 어릴 때부터 막 쭉 다니면서 어떤 시험을 봐도 이 시험이 정말 쉬웠다라고 느끼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모든 테스트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느끼는 본인은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함부로 안 하는 것 뿐이야. 내가 시험 많이 봐봤으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수학이 끝났어요. 이것도 되게 웃긴 거야. 수학 시험이 끝났어. 시험지가 떴어. 우리 이제 수분간 작업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아무튼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풀었는데 제가 이제 나형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가형을 풀었는데 나형을 풀면서 아 중간중간 애들이 막히는 포인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난이도야 뭐 그냥 이제 기존하고 일단 별 차이 없이 나왔으나 그렇게 쉽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형을 쭉 풀었어요. 가형을 쭉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보는데 가형은 사실 올해 만만치 않았어요. 나형도 마찬가지야. 만만치 않았는데 되게 웃겼던 게 우리도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웃었어. 우리 연구실에 있는 이제 분들이 수학을 못한 사람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닐 건데 우리 다 같이 풀면서 아 이거 애들 어떻게 시험을 보냐? 이거 연타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시험을 보냐? 계속 그 얘기만 쭉쭉쭉한 되면서 계속 문제를 푸는데 커뮤니티 이제 반응을 보니까 이런 얘기래. 올해 수학은 30분 컷이야. 30분 컷이고 아 내가 30분 컷 안에 아니니까 이거는 수학이 너무 쉽다. 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입만 산 거지. 입만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 아 올해 수학 가형 컷이 100점일 거야. 이런 얘기도 있었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또 수학 시험도 실제로 다 끝나고 나중에 반응 이런 얘기가 다 사라졌지. 수학도 어렵지 어려웠죠. 사실 어려웠어요. 쉽지는 않았으나 국어가 너무 일단은 헬파이어 해가지고 일단 넘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수학에 얘기가 묻힌 건데 그만큼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외부에서 일단 관찰하는 자들과 실제 시험을 보는 자들이 느끼는 건 너무 다르다는 거야. 너무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제 뭐 수학 가형 본 친구들 나형 본 친구들 중간중간에 이랬을 거야. 객관식이 후반부만 넘어가면서 어? 뭔가 깔끔하게 일단 계산이 안 돼. 또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조금 달라.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거거든. 근데 국어에 타격이 있으니까 생각이 더 사고 회로가 복잡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첫 시험이 딱 어려워버리면 애들 다 이 생각하고도 아씨 큰일 났네. 당연히 긴장하죠. 애들인데. 긴장하고 그래 인생에 걸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학도 체감으로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시험이면 띡 받아서 그냥 이제 푸는 사람들은 되게 무책임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함부로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애들이 느끼기엔 당연히 어려울 거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그날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수능 날 딱 끝나고 수학 심지에 가형 나는 쭉 보면서 아 되게 이제 걱정했던 거는 과연 나는 올해 잘 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나름은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평가를 내린 거고 그래 나서 이제 과연 아이들이 국어시험질은 저는 있지도 못하겠더라고 아무튼 이제 막 쭉 보다가 아이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외부에 있는 우리는 관련자는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딱 단편적으로 몇 문제 그냥 뚝뚝 풀어보고 아 시험이 쉽네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 신문기사들에 보면은 뭔가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오죠. 뭐 올해 수능 국어 다소 어려워 또는 이제 다소 쉬워 그러니까 반말이 칙칙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제 그럴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도 일단 들기는 해. 아무튼 그래서 수학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닐 거겠지만은 그 시험 당일 날 자체가 그 시험 당일 날 자체가 본인의 실력을 다 발휘하기에는 좋은 장소는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라는 그 성적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렇게 일단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제 수학 시험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예전하고 이제 시험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야. 예전에는 주로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28 플러스 2의 구조가 제일 많았잖아. 이제 이 정도 이제 얘기하면 우리 알겠지. 보세요. 예전에는 과거는 과거라고 쓸게요. 28 플러스 2가 되고 자 2가 21번 하고 30번이지. 30번인데 이런 그 2018학년도 수능에서 30번 문제는 거의 이제 풀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야. 정답이 0.0 몇 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사실 교육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풀어서 그 4점에까지면 사실 그렇잖아. 30번을 틀려서 4점에까지나 26번을 틀려서 4점에까지나 똑같이 4점에까지는데 이 가중치가 똑같은 것도 되게 웃긴 일이고 그렇다고 저 30번 이제 저렇게 일단 변태가치 일단 내가지고 그냥 이제 맞추려면 맞추고 맞추지 말려면 맞추지 마세요. 100점 마진을 맞으시고 우리는 맞점점 줄여야 되겠으니까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 바뀐 게 여러분 이제 올해만 좀 놓고 생각하자. 2019학년도에서 올해 이제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2019학년도에서 6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그 다음 수능도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문제 스타일이 3개 시험지가 살짝 좀 다르긴 하거든요. 조금 달라요. 6월 달이 좀 제일 거칠었어요. 계산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고 그러다가 9월 달 가서 약간 좀 톤다운이 좀 됐다가 수능 가서는 6월 달 9월 달을 비슷하게 일단은 중간적으로 일단 출제가 된 것 같아. 난이도는. 근데 여러분 이제 공통적으로 느꼈을 법한 게 뭐냐. 6월 달 9월 달 수능 훅 넘어가면서 21번 하고 29번 하고 30번이 예전보다는 많이 수월해졌어요. 많이 수월해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일단 바라보는 게 맞냐. 제가 이제 그냥 단순히 써놓기는 23 더하기 5 더하기 2다. 이렇게 일단 써놓긴 했거든요. 자 23문제는 뭐 이제 누구나 일단 풀 수 있는 이제 실수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기초 문제까지 분석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자 그랬었고 이 5문제라는 2문제인데 2문제는 여전히 21번, 30번이고 올해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30번은 정상 난이도죠. 그쵸? 아주 어렵지는 않으나 또 그래도 못할 건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6월 달에 봤던 거, 9월 달에 봤던 거랑 그렇게 별반했던 난이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나형 친구들은 나형 친구들은 30번이 수능에서 제일 쉬웠지. 그치? 그쵸? 그럴 수도 있고 21번은 나형도 그렇고 가형도 그렇고 6월 달, 9월 달 수능 통틀 수능이 제일 쉬웠어요. 할만해졌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자연계, 인문계 공통으로 나머지 5문제가 문제가 돼요. 결국에 이게 일단 문제거든. 약간 애매한 선의 난이도를 유지하는 문제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세게 한 방 맞는 것보다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중상 정도 난이도로 일단 4개, 5개 일단은 쳐맞는 게 더 아프거든요. 왜 그러냐. 이건 중간에 가다가 박살이 날 수도 있어. 뭐 이제 번호대로 보면 18번, 19번, 20번 뭐 이제 17번도 포함하자. 그 다음에 주간식에서는 사실 이번엔 27, 28이 좀 쉬웠기 때문에 29, 이 정도로 일단 볼게요. 사실 단적인 난이도로 보면 이렇게 다섯 문제가 난이도 차이가 거의 비등비는 거고 없어. 플리니스 타입은 좀 다른 것 뿐이야. 이건 가형도 마찬가지고 나형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 때 난이도를 많이 일단은 연습을 했나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셔야 돼. 그럼 저는 이제 당장 어떤 생각이냐면 뉴런 때도 우리가 주로 많이 닫았던 난이도 때가 이거고 아니면 21번, 30번도 일단 많았죠. 드릴도 자 물론 21번, 30번급도 많았으나 자 이렇게 일단 난이도가 일단 설정된 문제도 많았고 킬링캠프도 제가 이걸 위주로 많이 연습을 시켰던 기억이 있어.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예전하고 좀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막힐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 그래 한 가지 더 이슈는 뭐냐. 올해 2020학년도 넘어가는 친구들은 올해가 일단은 개정되기 전에 마지막 교육과정이에요. 마지막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자연계도 인문계도 이제 다시 또 하기에는 약간 버겁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힘들 수 있으니까 올해는 좀 제발 끝내자. 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이 세계를 다 대비를 하셔야 돼. 제가 이제 커리큘럼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개념을 잘 아는 것도 일단 중요한데 개념 개념 개념만 해서는 수학시험은 절대 볼 수 없어. 그치? 그러면서 문제풀이를 하는데 기추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서 봐봐. 이미 누적된 범주에 있는 기추문제들은 그냥 내용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거의 똑같이 보는 게 맞아. 그러면은 그 외에 트레이닝용인 어떤 신유형도 있죠. 자 신유형에는 아예 신유형도 있을 거고 아니면 킬러도 있을 거고 등등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세 개가 완벽하게 일단 되셔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단 완벽하게 끝이 났을 때 모텔을 28개는 맞출 수 있을 거야. 어쩌고 우리가 응용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멘탈 때문에 얘네들도 당연히 준비를 해놔야지만이 이 번호대들이 잘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20에 29, 30도 일단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오히려 더 fair한 게임이 됐어요. 예전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냐면 이게 과연 시험장 가서 28개가 쉽고 두 개가 극단적으로 어려우면은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 아주 잘한 친구가 그 두 개를 실수에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 평소에 일단은 등급대가 좀 떨어진 친구가 시험장 가서 갑자기 21번에 30번에 사례가 잘 맞아서 잘 풀어서 고득점을 낼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오히려 실수를 하지 않는 싸움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상위권 내에서도 또는 1등급, 2등급 내에서도 급가를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이고 이런 시험이 더 테스팅하기 더 좋은 시험이고 여러분 실력관 하면 훨씬 더 좋은 시험이야. 그럼 이제 이 구조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6월달 시험은 아직 부지는 않았죠. 6월달, 9월달 수능도 넘어서 좀 살짝 바뀔 수 있으나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뀔 일은 잘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6월, 9월 수능 나왔던 이거를 일단은 그냥 이제 기본 경향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각각 시험들이 예전에 나왔던 또 다른 시험들을 보면 최악의 경우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정도에 있다면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럼 이제 결국에 고득점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고득점이 쉽지가 않다는 거게 예전에 어설프게 공부해도 90점대가 넘을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야. 중간중간 지뢰가 너무 많고 폭탄이 너무 많다는 거지. 제가 이제 어릴 때도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공부 열심히 하고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고민했던 게 제한된 시간 내에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쏟고 내가 공부한 걸 모든 걸 다 꺼내서 정리를 잘해서 일단 다 꺼내 쓰고 닫고 다시 또 정리하고 이제 그럴려면 굉장히 순발력도 좋아야 되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생각한다고 치면 항상 그 이상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교육과정 받게끔 공부하고 더 알아보자 이걸 했던 게 아니고 숙달과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보세요. 이런 100점이 완성이 되거나 고득점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상에 있다는 노력과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인드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얘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시 일단 공부하는 친구를 좀 조언을 좀 드리면 한 과목만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여러분 이제 보통 보시는 과목이 국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탐구 두 과목 있고 제육어 보는 친구가 있을 건데 모든 과목이 항상 최악의 경우랑 최상의 경우 적절한 경우를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공부에서 아까운 게 없어요. 그렇게 일단 마인드를 가져와야 돼. 공부에서 아까운 게 없으니까 만약에 공부 정말 이제 과도하게 열심히 해놨는데 시험이 쉬웠어. 그럼 너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나는 편하게 100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아, 뭐 딴 거 할 걸. 그러지 말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대비해놓으면 돼. 이게 자꾸 두더지 게임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또 가능한 시나리오는 국어가 좀 어려웠으니까 당연히 최악을 대비한다고 했지만 올해를 최악의 상으로 보고 일단 그거에 맞춰서 일단 공부를 하시겠지. 근데 또 이제 나름의 전략을 세운다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 아, 이제 국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국어 내리는 안 나올 거야. 야, 넌 점쟁이가 아니잖아. 이제 문어가 아니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되 자, 모든 과목을 다 대비하셔야 돼요. 자, 모든 과목을 꼼꼼히 다 대비하셔야 돼. 이거 제가 수업할 때도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이게 자꾸 두더지 게임이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수능을 보게 될 모든 과목은 매일매일 일단은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이거 일단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마무리 좀 할 건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능 시험이 94학년도부터니까 93년부터 일단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보다 수능 시험이 나이가 많아. 나이가 당연히 많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이 속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원이나 집단도 마찬가지고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게 20몇 년 이렇게 묵히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고 마인드가 바뀌고 방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개인도 바뀌는데 집단은 안 바뀔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이 변화된 수능에 대해서 좀 맞춰서 일단은 나갈 생각해야지 자꾸 이제 과거에 안주하시면 안 돼. 아, 나는 이제 피해자니까. 나는 잘못했으니까. 아, 이건 이제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자꾸 남탓도 해서는 안 되고 일단 지나간 거는 그 지나간 대로 묻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는 소리. 제가 이제 수업할 다음부에 비유를 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수능 시험 자체가 비유를 하면 약간 좀 핵전쟁 느낌이거든. 핵전쟁이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수학 관련해서는 다들 하나같이 있다는 한 몫으로 얘기했던 게 개념이 중요하다. 맞아요. 개념 당연히 중요하다. 저 전공한 사람이에요. 개념만큼, 컨셉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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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있는 시험지의 구조가 아니야. 그쵸? 당연히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비유하면 이런 느낌인 건데 그 교과서나 어떤 단편으로 정리한 내용만 계속 수만 번, 수천만 본다 해가지고 득도할 수 있는 시험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 완벽하게 아시면서 얘를 써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얘를 여기서 꺼냈을 줄도 알아야 되니까 그 개념에 대한 도구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서랍 정리를 잘 돼 있어야 되고 쓴 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것까지 갈 때는 능력이야. 당연하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일단 가기 좀 그렇거든 지금 전쟁은 핵전쟁인데 반달도 이렇게 하면 계속 갈아가지고 찌르자 찌르자 앞으로 뒤를 찌르자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죽어요. 그냥 돌 꺼내기 전에 일단 그냥 사라지는 거야. 비유를 하면 이렇게 그래거든 수능 시험이 핵전쟁일지 아니면 탱크 싸움일지 아니면 폭탄 싸움일지 아무도 몰라요. 시험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여러분도 생각하실 게 수능 시험은 이렇게 출제될 거 다에 대한 어떤 썰도 일단 맞지가 않죠. 왜? 다들 합숙하고 어느 누구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전쟁을 준비를 해서 일단 출제하신 분들이 어떤 전쟁일지도 아마 내가 생각하는 분위기가 이럴 것 같거든요. 개인 혼자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해서 갈 수는 없을 거야. 너무 많은 규모로 일단 출제하고 검토하시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들이 모여서 집단이 일단 되고 집단이 집단이 되다 보면은 난이도가 선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단 적단에 맞춰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단은 그냥 생각보다 쉽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쟁은 스타트 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반달독하면 수천만 간다고 전투를 치를 수가 없는 게 이 전투가 어떤 느낌일지 사실은 수능 당일날 말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앞으로도 공부를 하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 이런 게 과연 나올까? 이런 게 과연 나올까? 나오잖아. 어? 여기까지 해야 되나? 어? 나오잖아. 그렇지? 자,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하고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일단 보시고 그래서 전투력과 체력을 길러나야 돼. 약간 불합리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너무 수능 시험이 하루에 그냥 다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러분 이제 되게 나이가 좀 들면서 10대 넘어가 20대 막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 수업 때 가끔 얘기했던 그 현대사회 혼란처럼 지금 한꺼만에 다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약간 이제 너무 이제 큰 규모의 그런 이제 압박이 뭔가 하나를 나를 막 누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일단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단 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올해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실패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자기가 일단 공부했던 거랑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비교를 하면서 어떤 전쟁일지는 아무도 몰라. 수학이 핵이 될지 수학이 일단 물이 될지 불이 될지 아니면 폭탄이 될지 탱크가 될지 모르겠으나 중간 중간 중간은 분명히 일단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모든 건 마찬가지야.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하지 말고 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필요하니까 얘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쓸모가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 거야. 라는 생각 가지면서 여러분도 비판적으로 일단 수용을 하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공부가 기본 태도가 되니까 그렇게 일단 태도를 견지를 하길 바랄게요. 자 아무도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제가 나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일단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의 좀 좋은 대학을 나온 이제 선배로서 일단 한번 더 이제 빙의를 해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본 건데 참 고생이 많았어요. 고생이 많았고 여러분 이제 투자하는 그 1년 또는 그 1년 이상의 시간들이 절대 나중 가서 헛되지 않을 거야. 그게 어떤 방식으로도 보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까지는 못 해드리겠지만 일단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일단 스스로 결정할 문제일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꾸 주변 보면서 막 이제 살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뚝심을 가지고 아 이렇게 일단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마음을 좀 잘 다듬길 바라고 자 아무튼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이제 학습이 될 거니까 그걸 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 자 아무도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실 거니까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좀 마음 가다듬고 당연히 이제 마음이 쓰리고 아플 건데 괜찮아. 나중 가면은 더 힘들 일도 많아. 사실 그렇거든. 되게 이제 나이가 더 먹어 할 거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건 있구나. 10대 때는 10대 나름에 굉장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나름의 허드를 막 이제 허드를 부시면서 일단 넘었어요. 20대가 되니까 또 다른 고민이 또 찾아오더라고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일단 역경과 고난들이 계속 있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허드를 부시기도 하고 허드를 넘기도 하고 일단 밑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일단 이제 오면은 또 있어요. 끝이 없거든. 그래서 현대 사회가 더 혼란스럽지 않나 싶어. 자 아무튼 내년 수능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저도 입장이 마찬가지잖아. 최대한 우리가 열심히 일단은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고 어 얘기가 더 길어질 거 같으니까 이제 수업에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일단 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이제 마음 잡고 이제 해야 돼. 얘기했죠? 자 그러고 일단 봅시다.